영등포구가 내가 살아가는 도시 영등포를 주제로 영등포구립도서관의 2022년 하반기 기록전시 우리 마을에서 놀 지도를 개최합니다. 이번 전시는 2021년 마을기록학교에서 발간된 도서를 바탕으로 기획돼 일상 속 영등포를 담은 사진, 글, 인터뷰 등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전시 기간 중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대상 그림 그리기, 마을 우편함 등도 함께 운영됩니다. 이번 우리 마을에서 놀 지도 전시는 12월 20일까지 대림도서관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.